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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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부진했던 이유가 일단 실적 악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3사죠. 현대중공업이 2,100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4,700억 원 정도, 삼성중공업이 900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의아한 모습들이 보여왔었고요. 무엇보다 당연히 예상을 했지만 후판 가격 때문에 그렇죠. 후판이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인데 사실 조선업을 만들 때, 조선을 할 때, 배를 건조할 때 쓰이는 후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적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비용이 그스란히 영업인에 투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조선업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판 가격 철강업체의 계약에 따라서 사실 또 출렁이거든요, 종목 자체가. 특히 작년 4분기였습니다. 그때 후판 가격 상승했다는 충당금 쌓아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슈가 됐었지만 그 당시에 수천억대의 충당금 쌓아오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한 부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비슷한 맥락으로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후판 가격이 왜 중요하냐. 조선업을 할 때, 조선을 만들 때, 배를 건조할 때 사실 전체적인 비용에서 한 20%를 담당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다 보니까. 그래서 후판 가격이 어떻게, 철강업체와 계약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사실 종목 자체가 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작년 하반기 공급에 대해서, 이게 반기별로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로 철강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작년 하반기 공급분에 대해서는 톤당 얼마에 계약하냐. 50만 원 인상을 이제는 계약을 했었고 상반기에는 10만 원 인상하자,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져보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뛴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뛰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는 계약을 먼저 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뛰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선업계에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조선업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실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호전될 전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수주했던 것들, 수주했던 것들을 가격에 녹여낼 수 있고 그만큼 이제는 원자재 가격이 뛴 것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는 아무래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실적이, 그러니까 수주가 좋았던 것은 사실 작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실적이 안 좋은 거는 2020년도 초반에 있을 때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거고 일단 작년부터 수주가 좋았던 것은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실적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1분기 시즌은 비용을 이제 어떻게 잘 활용했느냐가 이번 실적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매출보다는 정말 얼마를 남겼느냐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조선주가 좀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세계 증권 보고서를 보면 다 그랬었어요. 뭐냐면 원전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비용을 바로 녹여낼 수 있는 업종은 뛰는 거고 비용을 이제 가격의 박유로 녹여낼 수 없는 업종은 사실 이제 지지분과 후지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미 보고서에도 많이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원자재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과연 내가 비용을 고객에게 고스란히 녹여낼 수 있는 업종이 뭐겠느냐 이거를 찾아내시는 것이 지금의 아주 좋은 투자 해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또 이야기 나왔던 유독 참 하락폭이 큰 한국전력 이야기도 사실은 그 원자재 그 상승의 여파를 또 그대로 받았고 시장에서는 한국전력이 희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전력 어떻게 살펴볼까요? 희생했죠. 희생했습니다. 정말 희생했습니다. 이게는 정치적인 영향이 너무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전력이 고스란히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독박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전기가스 업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액은 떴는데 영업이익률은 이제는 증가폭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시겠지만은 뭐 가격을 녹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정부가 연동제 하지마 이거 계속 동결해.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민간의 생활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전기값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동결되다 보니까 사실 수익을 못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재무구조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이게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무려 6조 원을 아끼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구조 조정을 통해서 6조 원을 아끼겠다 그러면 진짜 허리뚤 졸라매겠다는 얘기잖아요. 긴박하다 이거죠. 그만큼 긴박하고 출자 지분 매각해서 8천억 원 정도. 부동산 매각이 한 7천억 원 정도. 해외사업 구조조정 통해서 한 1조 9천억 원 정도. 긴축 경영에서 무려 2조 원 이상을 좀 아끼겠다라고 해서 총 6조 원 정도로 아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일시적인 방편이고 역시나 전기값을 올려야 된다. 전기료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 근원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 이제는 연동제죠. 사실 이제는 연료비 연동제인데 연료비 연동제 아시겠지만 이것도 정치권에서도 이슈지만 말 그대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LNG 오르고 그다음에 석탄 오르고 석유 오르면 당연히 정기값도 따라서 올라야 된다는 게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미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 하지마 하지마 이러고 그다음에 생활물가에 영향을 고스란히 주기 때문에 이게 민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안 올렸거든요. 계속 전문가들을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하는데 계속 안 올린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은 증가되는데 가격은 그대로니. 당연히 이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고 그게 지금의 한국전력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전이 1월에서 3월까지의 발전 자외 사용 사들인 연료,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연료비는요. 무려 7조 6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보다 2배 늘었거든요. 한 92%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그대로 한 7% 정도가 안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근원전의 해결은 역시나 연료비, 그러니까 전기로를 올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최소 20%는 지금 전기로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민생 물가에는 사실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은 한전이 살아야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전이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기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는 아까 재무구조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멍석갈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해요. 전기로를 올리기 전에 일단 우리도 이렇게 허리팀 졸라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전기로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전기로를 올리지 않을까. 전기로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전력, 한전에 대한 이익은 좀 실적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여쭤봤고요. 이게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었지만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의 차이도 또 나타났던 업종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주가 그럴 것 같은데 좋은 종목은 정말 좋았고 나쁜 종목들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내리꽂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엇갈리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게임사들은 좀 시비가 엇갈렸죠. 사실 매출력이 좋다고 해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뛰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오기도 했고 또 아닌 종목도 있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고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적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한 부분.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기록해놓은 불구하고 주가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었죠. 이런 모습들이 좀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NC소프트 먼저 좀 자세하게 알아본다 그러면 일단은 주가가 반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게임이죠. 게임에서는 게임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리니지 W 같은 경우에는 흥행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로 완전히 윗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왔는데 사실 영업이긴 전년 동기비에서 한 330%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5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리니지 W가 사실 매출액이 3,7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담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자 게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또 집중했던 것이 리니지 W뿐만 아니라 앞으로 게임에서는 이제는 앞으로 어떤 게임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리니지 이어서 이제 2023년부터 7종의 새로운 게임을 이제는 NC소프트웨어가 발표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1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실망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좀 실망 매물이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사실 또 실적보다는요. 이제는 왜 넷마블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좀 했냐. 사실 앞으로의 대형 신작이 있나?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임사는 게임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뭐 대형작이 내놓을 게 없다. 이런 평가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쳤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한 52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3100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사실 괜찮았죠. 실적 증명에 대해서는 괜찮았는데 사실 또 이게 좀 투자자들을 봤을 때 좋지 않은 흐름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로 게임 매출이 늘어서 이게 영업이익이 증가됐다고 그러면 좋을 텐데 사실 이거는 마케팅 비용이 좀 감소되면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 크래프톤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주식 보상 비용입니다. 사실 이거 주식 때문에 사실 보상했던 비용이 상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살짝 줄어들면서 이게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2분기잖아요. 리오프닝은 그래서 2분기가 조금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기대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뭐 어제, 아니 오늘 새벽에 있었던 나스닥 보면 아시잖아요. 다우존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빠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그대로 이제는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2분기에 과연 호실적이 나와도 과연 주가가 좋게 가겠느냐라고 봤을 때 약간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1분기는 정리를 해봤고요. 2분기에 우리가 좀 기대해볼 만한 업종을 추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에너지, 물론 뭐 지금 사실 조금 거품이 껴져 있는데 이제 에너지 부분은 금융주, 그 다음에 IT이라고 좀 생각해보겠는데 역시나 뭐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만큼 좋은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 좋죠. 흐름이 안 좋은데 중국의 봉쇄가 언제까지 되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중국의 봉쇄가 좀 풀린다 그러면 가장 눌려왔던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큰 폭으로 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1분기 실적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으로 리뷰 한번 해봤고요. 2분기 어떻게 대비해볼까? 결국은 또 금리 인상 시기라는 점은 잊지 말고 여기에도 중국 봉쇄가 풀리는 여파가 어디에 미칠지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